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엊그제 한번 간단하게 구글의 검색이 조금 이렇게 주춤거린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그런 구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설왕설레했던 부분들이 생성형 ai가 활성화되면 검색시장이 많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럼 구글이 주가가 좀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단신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새로운 기사를 한번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네요. 실제로 검색엔진이 대체가 되기 시작했네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지난 2월 글로벌 it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는 2026년까지 생성형 ai 기술 등장 에 따라서 온라인 검색엔진 사용 횟수가 현재 수준 대비 25% 감소하시고 있다. 생성 ai 솔루션은 점점 기존 검색엔진의 대체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이제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하면서 야 이 검색에 타격을 많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 전문 매체에서 2026년이면 바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 25% 정도의 검색엔진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시켜 주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몇 프로 줄었다 이런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 추세선을 보게 되면 이게 큰 변화구나. 이게 이제 구글이 시장 점유율이 대개 92%제를 유지했는데 90%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줄어드는데 그 시장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푸른색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거든요. 아직 위협적인 존재는 아닌데 그래도 이것이 생성형 ai가 검색엔진을 대체하고 있다.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하게 그런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은 100이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하게 되면 기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회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압도적이네요 아직도. 구글의 여러분들 수익구조 가운데 검색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네이버도 서치프랫폼이 여전히 수익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게 다 타격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경쟁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검색인 빙도 여러분들 있지만 여기 보시면 재미나는 것이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는 업체는 2022년도 설립된 미국의 ai 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레스티 ai다. 퍼플레스티. 오늘 이런 방송 마치시고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질문에 알맞은 검색 결과를 조합해 요약해 주고 추가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해 주는 ai 기술 개발에 인지도를 얻고 있다. 지난 1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을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1200억 규모의 실리저피 투자를 받았다. 이 외에도 오픈 ai와 ms 등 주요 빅테크도 ai와 검색 기술을 개략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며 구걸을 위협하고 있다. 여러분 검색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퍼플레스티 ai도 상당히 뛰어나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퍼플레스티 ai, 퍼플레스티 ai가 굉장히 좀 특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ai네요. 이 보시게 되면 퍼플레스티 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여기에 질문을 던지면 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구걸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데 경쟁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이런 보니까 구걸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주요 경쟁자는 다음과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 다이핑, 퍼플레스티 ai, 국내 포탈 네이버 제법 질문을 잘 답을 주네요. 그럼 구걸 검색 엔진의 위기 요인이 뭐냐 ai 기술을 합쳐진 경쟁자의 약진이 있고 미국 정부의 방독점 소송에 부담이 있고 그 다음 삼성전자나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방송 말미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퍼플레스티 ai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제가 볼 때 파워풀하네요. 검색 엔진 치고 ai를 검색 엔진에 도입한 그런 스타트업이 여러분들 개발한 건데 저도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IT에 관해서 한 셋 꼭지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라든 시사 문제에 대해서 한 여덟 꼭지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